우리는 그날 떡국을 먹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먹어요. 떡국을. 그날에. 라고 해서 We eat 떡국 that day. We eat 떡국 that day. 라고 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We eat 떡국 on that day. 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건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We eat 떡국 on that day. 라고 하면 그날 우리가 떡국을 먹는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We eat 떡국 that day. 라고 해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그날 우리는 송편을 먹습니다. 라고 한다면 We eat 송편 on that day. We eat 송편 on that day. 혹은 We eat 송편 that da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미국의 경우라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터키를 먹습니다. 칠면조리를 먹는다. 라고 한다면 Well, We eat turkey on that day. 혹은 We eat turkey that da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풍습에 대해서 말할 적에 문화에 대해서 말할 적에 우리 것에 대해서 We,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우리 아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탈